작년에 심었던 서리태를 의지해서 털고 있습니다. 상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게으른 농구라 화들이에도 한해를 입게도 온상 위에다가 말린 서리태인데 편하지 않고 이렇게 서리태를 털고 있습니다. 쉽게 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확하자마자 털지 않아도 이게 서리태는 서리를 맞아야만 턴는 서리태인데 턴는 것은 그냥 놔뒀다가 하우스 온상 거기다가 바싹 말린다가 이렇게 터르면 상당히 잘 털리고 효과도 있습니다.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. 자 서리태에 턴는 방법 게으른 농구가 작년에 심었던 서리태를 오늘 회사 4월에 털었어도 이렇게 싱싱한 서리태를 수확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